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한동훈 특검도 받을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특검 다 받다가 전국에는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라고 공격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의도에 저희가 말려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에 따라 이렇게 간다면 요새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많이 발휘하는데 그럼 그 특검 다 받을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 특검도 발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 라이브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수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미진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특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속 이거 깨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승부수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모두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가 가장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특검도 받을래라는 얘기입니다. 당내에서는 김재섭 의원이 이 제3자 추첨 방법은 납득이 가능하다라며 한동훈식 특검법안 우리 당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표 특검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게 딱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다 하냐. 돌아가신 최상병의 어떤 사망사건을 진실규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면 일단 특검을 출발하는 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오면서 더 받기 어려운 란을 낸다는 것을 받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여야가 손을 떼고 제3자가 추천하게 하는 방법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언론 브리핑도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당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김재섭 의원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동훈식 특검법안 아주 좋다, 굿 아이디어다라고 이거 받자라고 찬성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건 이제 반응이 아니라 아예 전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친윤, 반윤 들어봤어도 전륜은 보도로 처음 나왔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 A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전륜. 정치 상도에도 맞지 않는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 나왔어요. 전륜이다, 끊어낸다는 거죠, 전륜. 대통령실 관계자 B, 누가 되든 함께 일할 여당 대표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그래도 점잖은 표현인데 앞선 관계자 A, 물론 MBC 보도라 진위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전륜,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과 극, 극과 극. 김재섭 의원은 아, 너무 좋다, 받자.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에 따르면 전륜하겠다는 거냐라며 격한 반발. 3선의 이양수 의원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MBC 보도가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니겠죠. 분명히 누군가의 발언이겠지만 저 관계자 A 씨가 청와대에 한 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400명 정도의 집단시상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너무 과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들은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안정적으로 당정관계가 이렇게 화합해야 된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까이 함으로써, 가까이 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좀 흡수하려는 전략이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이제 좀 민심이라든가 최상병 문제에 있어서는 민심이 지금 이거 특검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 민심들을 좀 주목해서 그 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이거 전륜 아니냐 선거에 어떤 개입하는 그런 발언하는 거는 대통령이 맞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선거 끝나고 저 문제들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당의 전략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서 각 캠프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여기저기서 반응할 수는 옳지 않거든요. 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항수 의인이 지금 점잖게 경고한 거예요. 당내 선거 저렇게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보면은 이제 정무적인 라인들 보면 다 정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관계자 A씨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정무적 감각은 좀 없고 이렇게 충성심만 좀 가득한 그런 것 같은데. 선거는 일단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보고. 그렇군요. 그중에 한 명을 내가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아주 치밀하고 어떤 밀도 있는 전략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동훈 후보가 밝힌 차상병 자체 특검 법안 추진 이항수 의인님의 생각은? 사실 저거는 21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 수석으로서 민주당의 박주민 수석과 협상을 할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특검 안에 보면 검사가 40명이 지금 와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최순실 국정론당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 군대에서 뭐 고의로 누구를 사망하게 하고 은폐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한 명에 특검부 한 다섯 정도 한 대여섯 명 정도의 검사와 나머지 수사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잡았다 그 검사 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검이나 이런 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하는 거 이런 건 삭제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행정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한다면 그런다면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했었는데 이런 지하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갖고 거절이 당했는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22대회 때 법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당에서 좀 제안한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넣어서 이번에 올렸으면 우리 당이 찬성하기가 좋잖아요. 그럼 양당이 협의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더 우리가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더 넣어서 지금 22대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안을 통과시키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언젠가는 특검을 할 거니까 지금 철저하게 수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공수처가 특검을 할 거를 예상하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특검해도 별다른 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생각은 이거를 아예 우리 당에서 거부하게 만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이렇게 만들려는 작전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만을 통과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거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민의힘 전부 이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안은 이항수 의원님은 찬성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저는 내용이 지금 일부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넣어서 한다면 그런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공수처 진행 상황을 조금 보더라도 미진하다 싶으면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받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 나온 줄 알았다. 격한 비판들이 나오는데. 이게 역시 선거 전략이죠. 뭐냐면 한동훈 의원장이 얘기한 거는 좀 공수처 수사를 보다가 미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그렇다면 합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한번 수사해보자. 공수처가 하나 특검이 하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똑같이 해소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 얘기했는데 이 두 분들은 이제 그거 특검 받는다고 하는 팩트에 주목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그걸 특검을 절대 안 된다고 막았잖아요. 현재 안 안 된다고. 그런데 현재 안을 지금 받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지지자들의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멀리 떨어지게 해서 본인층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선거 전략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나경우 후보나 이분들의 선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넓게 퍼져 있거든요. 그런 반감을 잘 활용하는 그런 한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항수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데 전륜이다 이런 반응이 지금 MBC 보도에서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라는 보도들도 다른 보도에는 나오고 있고. 전륜, 더 나아가서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 다른 후보들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관섭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알과 이항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관계자라는 사람이 정무 감각이 완전히 제로예요. 정리를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특검만 하면 다 거부하는 그러한 대통령이고 그러한 국민의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표에 일한 최상병 특검 자체는 이건 프레임의 전화를 위한 아주 굉장한 묘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에서 계속 여러 특검 중에서 최고로 공격을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고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상병 특검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최상병 특검은 지금 윤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에서 뭐라도 조금 나오면 이걸 탄핵 전국으로 갖고 가려는 게 민주당의 의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이 특검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해요. 국민의힘이 거부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러면 더욱더 국민들은 특검을 하자는 그러한 민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식 특검을 제안했잖아요. 그 제안이 뭐예요? 이 민주당의 특검은 민주당이 심판을 정하는 그런 특검 아닙니까? 그럼 특검의 본질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3자라고 공정에 수사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랄지 이런 사이를 지명하자. 그러면서 이 특검을 제안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땠어요? 이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프레임 정국을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안 받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특검, 최상민 특검은 정쟁을 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자체가 전류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최상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미대위원장이 약간 보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철수 의원도 김관선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밝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차상병 특검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안철수, 이향수 의원님, 의원은 아니지만 김관선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찬성하고 계신 건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돼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말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추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서창민 특검 하자 역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받는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면에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 던진 카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민주당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민주당이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호 위원장은 지금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입법안을 제출해서 어느 프로세스를 거쳐서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없습니다. 이걸 지금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 자체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흐름을 텄다는 부분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한동호 위원장이 던지는 카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특검의 역사를 보면 최초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됐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 변호사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논란이 있었죠. 사법부의 수장이 특검이라는 중립적 기구의 수사기관을 추천하는 게 맞냐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합헌 판정은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한 진행된 6개 특검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할 때 특검을 하는데 임명 과정에서 임명 절제 특검의 임명 추천권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내곡통 특검 이후에 있었던 박근혜 국정문단 특검 또 최근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다 야당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012년 이후에 했었던 특검에서는 실제 특검에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핵심에 있던 국정문단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직접 수사해서 지금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도 평가하는 그런 특검 아니었습니까? 그 특검 누가 추천했습니까?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안 된다고 스스로 자기 무순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하는 특검법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밝힌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시상규명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느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오늘 조간신문 몇몇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느냐. 이 반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공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 추진할 대통령의 탄핵 공세를 내가 당대표가 돼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한동훈 후보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